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잠을 좀 자려고 하다가 잠깐 깼어요. 오늘 제가 구독자분께 질문을 받았어요. 원래 개인톡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해드렸는데 상담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좀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사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분도 사주라던가 이런 운명학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고 저한테 점사를 따로 보셨던 분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주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우리 자신들의 손짓, 발짓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도 세세하게 큰 영역 안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이 저희만큼 그게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은 개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물론 사주에서는 대운, 세운 이런 세세한 운의 흐름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큰 틀은 물론 정해져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거대로 흘러가느냐 그건 저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습관과 사고 방식 저희가 태어날 때 저희가 갖고 태어나는 성격은 바꿀 수가 없죠. 타고 태어난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품 천성 저희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듯이 하늘이 정해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선택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뭔가 나왔고 이런 지풍승 같은 이런 괴가 나오는 거는 저의 기운으로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점사의 어떤 디테일한 영역까지도 하지만 그거대로 내가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도 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 바꾸고 변화한다고 했어요. 해와 달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바꾸고 위치를 바꾼다.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주나 점성학에서는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별들의 움직임은 해석을 해주지만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철학적인 부분까지는 답을 주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의 영역이에요. 저희 자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신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의 신성이 있고 나의 운명을 관장하는 것은 어떤 높은 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우주 절대적인 자아란 말입니다. 내 삶에 대한 키는 나 자신이 쥐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점을 보시든 사주를 보시든 그 사람이 혓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자아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 가서 묻는 것도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조언을 구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